하나, 둘, 셋, 틉니다. 딴. 이게 뭘까? 이게 데뷔 영상이라는데? 2013년 6월, 방탄소년단에 물척? 5일차? 5일차. 5일차. FBS, FBS.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다들 인상에 기합이 들어가 있다. 그렇지. 슈! 와, 슈가야 어렵다. 야, 번쩍번쩍한데 번쩍번쩍하지 않다. 슈가야 이들 몇 살이었지? 어우, 진짜 어려워. 스물하네. 정국보다 어르신. 와, 진짜. 정국이니까 애기 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이게 귀엽잖아. 해몬이 형이 옷 입는 건가요? 저거 없었으면. 한 번 더 가볼게요. 저거 없었으면. 둘, 셋, 파. 차. 방탄소년단. 네. 안녕하세요. 팀에서 랩, 춤, 노래를 맡고 있습니다. 팀에서 랩, 춤, 노래를 맡고 있습니다. 어우, 여우맨. 어우, 여우맨. 진짜야. 라정맨. 다들 되게 좀 뭔가 용기였다. 춤을 맡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랩몬스터입니다. 이름처럼 팀에서 랩을 맡고 있습니다. 아유, 긴장 빡겠네. 안녕하세요. 정국입니다. 저를 요리곡으로 춤을 맡고 있습니다. 와, 나 요리곡이었냐? 정국이 나 얼굴이 안 생긴다. 방탄소년단의 마티 형, 진입니다. 팀에서 랩을 맡고 있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팀에서 랩을 맡고 있습니다. 다들 얼굴에 살이 하나 더웠어. 안녕하세요. 부인다. 너무 없으니까 좀 괜찮아요. 아까 좀 미치도록 굴맞습니다. 너무 굴맞죠, 지금. 데뷔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데뷔한 지 이제 오늘 16일이니까 5일째인데요. 목소리 이때가 더 형관이야. 완전 신이시네요. 저 때 인터뷰 하신 분들은 보면서 야, 이런 친구 나있지, 기생이가. 네.